아이컨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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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봐. 야. 턱 세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어 근데. 대충 간다 대충 간다 대충 간다.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. 그러니까 우야 탱현을 미안 머리야 아이컨택 아이컨 탱현을 미안 아니 뭐 무슨. accidental. 자기야 쑈티야. 랭rose 켄 Hunting 한번만 더 택현 씨랑 바꿔요. 우와 난 술듣기 했을 때도 한번 해 into. 저는 죄송한데 제가 택현 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같이 해주냐. 갑니다. 가자. 아. 대체 이게 나온 지가 몇 년 동안. 하나. 부끄러워. 생각 다 했었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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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2009년도에 나온 노래인데. 태경 씨 덕분에 어느 때보다 든든한 아침을 먹었습니다. 태경이 하품한다. 네 막내들 둘이서 가서 제가 엔터테인. 엔터테인 주세요. 2015. 룸메이 뮤지컬 워즈. 한 번 사이즈 해 줄게요. 갑자기? 아. 형 저 저쯤 어디 가야 되니까. 어디 가는데? 영지 부모님의 커피샵. 영지 부모님 커피샵을 왜 가? 오늘 일일 알바로 하러 가는 것 같아요. 형 몇 시까지 있을 거예요? 아 너 가면 가야지 가도. 진짜? 아니 형. 나 여기서 뭐 하라고. 아니 형. 그 요리해 지금. 뭔 요리를 해. 나 요리해 줬잖아. 니가 무슨 얘가 그러는데 아까 김치볶음 해준다고 그랬는데? 누가 그래. 아 형이 그 선잉 누나한테 뭐 해준다고. 아 김치볶음? 그래 해. 주문을 먹고 싶대요. 김치. 나 니 음식 좋으니까 버섯을 해놓으면 나 잘 먹지. 부쩌해적 부쩌해적. 나 씻고 올게. 김치볶음 잘해놔. 그래서 일일 알바하러 간다고? 맞아. 그래서 날 버리고 간다고? 아니 안 버려. 오빠도 같이 가야 돼. 형 여행을 해. 형 여행을 해. 여행을 해. 김치 볶았어? 너 말해줘? 뭐야 진짜? 어디? 볼 건강? 아 김치 볶고 가야겠다. 아 그래.